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Y와 함께하는 두 번째 촬영인데 공돌이가 함께해주네요 옷을 입고 여름이 예쁘지 않습니다 2016년 2년 3월 LG는 색상으로 우린 이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너무 예쁘다 파리 모자 단자리 여기는 햇살 존이고요 제가 민지언니를 따라해볼게요 민지언니를 따라해볼게요 민지언니를 따라해볼게요 민지언니가 이걸 따라해볼게요 민지언니 같아요 어떤가요? 민지언니 같아요? 제가 연보라색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연보라색을 여기는 언니들이 지금 하니언니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쁘게 찍고 있어요 언니들 민지언니 어떡해 너무 예뻐 머리 엄청 파리처럼 생겼어 민지언니인 것 같아 빨리 찍었어요 민지언니 위에 올라가보고싶은데 갖다 해서 말아볼래 민지언니 일단 힙합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힙합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잖아요 제가 말했죠? 아까 이거 엄청 많이 한 거 또 시작했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언니 귀 한번 넘겨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일찍 기다려주세요 집중 생각보다 캠코너를 디토하면서 많이 사용해 봤어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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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넌 MBTI가 어떻게 되니? 첫 만남부터 왜 이 MBTI가 있을까요? 요즘은 MZ세대들은 MBTI에 이렇게 궁금해하거든요. 다 찍었을까요? 스테이 데에. You look so cute. A girl. A. I really like her. I like my bini a lot. 예쁘다 예쁘다. 찢었다 찢었다. 이런! 지켰다. 아니 여기. 어떤 감성을 아시는 분께서. 여기에 커피를 딱 주실 수가 있죠. 사실 여기다 두면 커피가 다 녹아버릴 거거든요. 저같이 아이스커피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행동일 수 있지만. 굉장히 예뻐. 예쁜 사진을 얻어서. 지금 버니즈한테 바로 보내주고 싶거든요. 너무 예쁘죠? 정말. 정말. 거의 식었어요. 마시멜로. 거의 식었어요. 마시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누가. 누가. 여기 먼저. 감사합니다. 소리 완전 초인치였어요. 목 소리 완전 초인치였어요. 싸아아아아아아아악. 올라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롤덕이 울떡 컨셉! 울떡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 진짜 생기고 콘셉트 이줄지! 지이! 손처럼 움직여요 아까 단추사진 모니터링을 하는데 글쎄 혜린이랑 혜인이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귀여운 녀석들 아 진짜 귀엽다 저 지금 입은 이 윈드레이터 책장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금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올 흰 I'm a gill juge snowman 근데 이거 여름 옷인가요? 그 가람떡 끝이야 아 가람떡 가래떡 아 그 뭐지? 나 뭐지? 물떡 물떡 아니 물떡 그렇게 좀 물떡 입경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예쁜 느낌 저번에도 진짜 예뻤거든요 겨울이어서 이게 되게 그 푹신한 그런 색깔들 있잖아요 막 이런 파란색 핑클 베이지에 맺혀있어요 이번에도 혹시 예쁜 색깔들 선글라스 시점 오늘 완전 힙걸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잘 나가는 제품들이고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동그라미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포거워트 여기가 현대판 땡땡아 너도 올라와 왜 못올라 어디서? 무섭구나 볼 수 있는거지 내가 내려갈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인이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곳을 구경하실건데요 거기는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민지언니가 이렇게 봤어요 저는 여기에 히터 옆에 약간 거리 꽃으로 이렇게 가는것처럼 다가오겠어요 이번에 다들 청포인트가 하나씩 이번에 배경이 되게 예뻐요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분위기가 잘 다가오고 그곳에 히터 도착을 구경하러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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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명 걸린 학생 아 거기 사람 계신 거 여기서 보이려나?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에 와 저희 집 짝지 랭크 근데 그 대신 소파랑 침대는 없어 우리 집은 이렇게 감성 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잠시 5초만 바라볼게 여기가 뭐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민전이 보지 하나 둘 뭔지 알잖아 하나 둘 셋 yapıyor 으헤헤 비디어식 나르러 조회지 않아요? 조회지 않아요? 조회지 않아요? 조회지 않아요? 조회지 않아요 내가 나도 진짜 잘해? 응 저도 안 들려 들려요. 들려요. 난 약간 이런 식으로 끊을 것 같아. 컬러풀하게. 난 이런 거 못 끊을 것 같아. 난 이런 거 못 끊을 것 같아. 난 이런 거 못 끊을 것 같아. 난 이거 끊을 것 같아. 난 이거 끊을 것 같아. 난 좀 깔끔하게 끊을 것 같아. 숲하고 운동은 조금 안 될 것 같아. 예쁜 걸 인정. 군대한테. 우리 바람막이 이름 지어주는 거. 우리 바람막이 이름 지어주는 거. 치. 수원한 바스락. 아 좋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완성. 우리 정하는 것 같아. 역시. 그 뭐지? 마인드를 합쳐야 돼. 오. 바스락. 바스락. 쿡 크런치. 바스락. 바스락. 큐티. 미스터. 팝스타. 미스터. 팝스타. 미스터 팝스타 좋긴 하다. 긴 구미. 여러분은 이 바람막이 뭐라고 부르실까요? 고민하고 생기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했어요. 넌 뭐예요? 저요? 바삭한 김이요. 전 키치한 쿵크넛. 바김. 키키고. 강혜리. 너 방금 나 귀신인 줄 알았어. 어? 파마니야. 강혜리야. 미스터. 지키. 지키. 미스터. 미스터. 박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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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언니 때문에 찍혔어. 이게 이렇게 돼. 박근이. 박근이. 그렇습니까? 네. 비서. 비서. 비서 뭐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넷이의 회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도. 그러면 다니시고 불러요. 어.. 단희씨가 근데 4시에 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롤 플레이 끝! 컴퓨터링 중 컴퓨터링 중 컴퓨터링 중 오하이오아이 신상 옷을 보니 저희 데뷔했던 어텐션 때가 생각나서 부분이 묘해요. 그때 어렸지? 기대됩니다. 오늘 마지막 착이에요. 화이팅! 제 상어요. 난 행운하여 정말로 I know I know.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완료! 다음 번은 안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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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굿숭아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